나 출근한다 그건 오종훈 할머니가 사준 민수 옷이잖아 그 옷을 왜 보고 있어? 할머니가 우리 민수 보시면 깨어나실까요 이모? 무슨 소리야? 아까 복실이가 왔었어요 할머니가 민수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민수 데리고 병원에 한번 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하긴 그 할머니가 민수를 유별나게 이뻐하긴 했지 왜 안 그러겠어 그 집 빗줄인데 출근해요 이모 나 민수 데리고 할머니한테 갔다 와야겠어요 그래 저 민수 보시고 의식이나 찾았으면 좋겠다 오셨어요? 순영아 할머니께 민수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고맙다 감사합니다 형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민수 이리 줘 할머니 민수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민수 좀 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정, 정... 정, 정씨. 할머니 손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민수예요 민수예요, 할머니 할머니 좀 조심히 드세요 민수 온 거 아시겠어요? 아니, 여긴 또 왜 또 와있어? 아, 유진아! 우리 그만 갈게요, 정우 씨 할머니 민수랑 또 올게요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민수도 안아주고 그러셔야죠 저 코를 보고 왜 그냥 나와 들어가자 가서 한바탕 해주자고 할머니 누워계신데서 어떻게 그래 한바탕 하더라도 나중에 엄마 가! 아, 유진아! 그만 들어가요 할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수녀아 할머니 쾌차하시길 빌게요 들어가요 갈게 their respons으면 그러니까 신발로우 마리 아 감사합니다.